처음 등장한 기원전 한 150년 전에 나온 반야경부터 공에 신비한 걸 부여합니다. 거기 이번에 최초 산스클레트에서 완역됐다고 해서 제가 사봤는데 강의까지 해드렸죠. 작년에 공에다 뭐라고 하냐면 공이 지녀요 불멸이요. 이 불멸의 세계가 공이고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불멸이요 지녀요 열반이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이거는 쪼개니까 공하다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만물이 지녀고 열반이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제가 주장한 게 맞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지금. 저는 일찍이 반야신경은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견성코서트 한 8년 전에 할 때부터 주장했죠. 근데 다들 반야신경 그렇게 안 풀어요. 일체가 5원의 인연이고 무상하니까 공한 거지 실체가 없으니까 공한 거지 뭐 참나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다 푸는데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만 풉니다. 제가 근거로 되는 것들도 이런 선사들의 말씀도 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단박에 무심해라 그러면 이미 부처짜리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황벽 스님의 전신보별을 보시면 직하 무심, 단박에 무심하면 바로 부처짜리다. 여기에 의심을 내시면 안 돼요. 지금 몰라 하셨죠? 부처짜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받아들이시면. 제발 남의 말 좀 받아들이세요. 제 얘기는 또 혹시 의심간다 하더라도 황벽 선사면요. 아무튼 중국 선에서 아주 최고봉이니까 이분 말씀 좀 들으세요. 단박 무심하면. 그러면 이거라고? 예 그거예요. 나 몰라 했는데. 그럼 지금 이 마음이라고? 그거예요. 생각감정 오감 몰라 하셨으면 그리고 존재하셨다면 그 자리예요.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론 이런 식의 방편으로는 인정해요. 방편으로 상이 막 물건이 과연 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너 그래? 사실은 너 살고 있는 이게 세계가 너가 튼튼하다고 믿는 것들이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거야. 이 정도 깨줄 때는 중론의 논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니 사물이 있지. 어떻게 실체가 없어. 그래? 이 집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분해하면 집 아니야. 그런가? 이럴 때 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할 때 그거 깨줄 때는 중론의 논리가 필요 안 되니까 어느 시대에 한번 쓰고 버릴 논리지 그게 오히려 정법이 돼가지고 일체 마음법이 본래 참나작용이라고 말하는 반야식의 가르침이 오히려 왜곡돼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방편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신랄하게 하는 겁니다.